누구나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로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래밍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파이썬이 대세다 파이썬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파이썬이 핫해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썬을 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은 정말 쉽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다른 유명한 언어인 자바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라는 언어도 C언어 등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고 여겨진 언어인데요 화면에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퍼블릭 클래스하고 클래스를 만들고 스태틱 보이드 이런 거 만든 다음에 프린트 엔앤하고 헬로우 월드 이렇게 찍어줘야 화면에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간단한 걸 구현하는데 언뜻 봐도 되게 복잡하죠 반면 파이썬은 헬로우 월드 이것만 넣어주게 되면 화면에 헬로우 월드가 출력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처럼 파이썬은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언어 자체도 쉬운데 이걸 쓸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매크로나 계산기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해주는 GUI 프로그래밍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루었었던 웹 프로그래밍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이용하면 AI 스피커와 같은 IoT 가전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날씨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에도 주로 활용이 되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PYPL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구글에서 랭귀지 튜토리얼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구글에 검색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파이썬이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TOBE 인덱스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나타내 주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심지어 2018년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파이썬 수요가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개발자들의 Q&A 사이트인 스택 오버플로우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발자의 44%가 파이썬을 할 줄 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기관인 레드몽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스택 오버플로우 Q&A 사이트에서 많이 태그된 것 그리고 GitHub라고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코드 저장소에 많이 태그된 것 이 두 가지로 점수를 매겨봤더니 2위가 파이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Q&A 사이트에서 모르는 것을 검색해봤을 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모르는 부분을 쉽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없는 게 있더라도 내가 질문을 올리면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으니 답변을 받을 확률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게다가 GitHub라는 코드 저장소에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 양질의 코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복사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의 최강자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언어만 배워두면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React Native 같은 걸 이용하면 안드로이드와 iOS 앱도 만들 수 있고 웹에서 동적인 처리도 담당할 수 있으니 자바스크립트로 웹이랑 앱 클라이언트 쪽을 만들고 파이썬으로 서버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IoT 등을 만들면 사실상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 언어만 알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렇게 유용한 파이썬 강의를 누구나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로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화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 직접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완전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질의응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파이썬 분야에서 4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Jump to Python의 협찬을 받아서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21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주 동안 파이썬의 기본을 끝내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후 편집본은 조코딩 채널에 공개되므로 혹시나 시간이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올라오는 편집본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일정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라이브 전에 커뮤니티에 들려주시면 좀 더 명확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